전기기능사 기출 및 예상문제 1번 15옴의 저항회로에 2는 104인 377T 플러스 3분의 5V의 전압을 가했을 때 T는 0에서의 순시전류는 몇 볼트인가? 정답은 2. 5루트 3 해설 순시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으로 10분의 104인 377T 플러스 3분의 파이에 T는 0우를 대입하면 순시전류는 10분의 104인 3분의 파이로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므로 순시전류는 5루트 3이 된다. 2번 RL 직렬회로에서 임피던스의 크기를 나타내는 식은 정답은 3.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 3번 다음 자기회로의 누설계수를 나타내는 식은 정답은 1. 유효자속 분의 누설자속 플러스 유효자속 4번 4옴 9옴 12옴의 3개 저항을 병렬 접속할 때 합성저항은 약 몇 옴인가? 정답은 4. 2.25 해설 병렬 접속회로의 합성저항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분의 1이므로 대입하여 계산하면 2.25옴이 된다. 5번 공기 중에서 전하로부터 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 쿨롱인 10cm 떨어진 점의 전위는 정답은 2. 27 곱하기 10에 3승 해설 전위는 9 곱하기 10에 9승 곱하기 거리분의 전하량으로 대입하여 계산하면 27 곱하기 10에 3승이 된다. 6번 다음 회로의 합성 정전용량은? 정답은 1. 2. 해설 회로의 합성 정전용량은 3 플러스 2 플러스 4분의 3 곱하기 2 플러스 4로 계산하면 2.25옴이 된다. 7번 전류의 열작용과 관계가 있는 법칙은? 정답은 3. 주례 법칙 해설 주례 법칙이란 도체 내에 흐르는 정성 전류에 의해서 일정 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열의 양은 전류의 세기의 제곱과 도체의 저항에 비례한다는 법칙이다. 8번 10에 마이너스 3승 패러스의 콘덴서에 100V의 전압을 가할 때 충전되는 전화는 몇 콜롱인가? 정답은 1. 0.1 해설 전화량은 정전용량 곱하기 전압으로 10에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00은 0.1 콜롱이 된다. 9번 공기 중 1웨버의 자극에서 나오는 자력선의 수는 몇 개인가? 정답은 2. 7.958 곱하기 10에 5승 해설 공기 중 M 웨버의 자극에서 나오는 자력선의 수는 4파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분의 M으로 4파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분의 1은 계산하면 7.958 곱하기 10에 5승이 된다. 10번 어떤 회로에 이는 100루트2 쌓임 Wt 볼트의 교류 전압을 가해서 I는 10루트2 쌓임 Wt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암페어의 전류가 흘렀다. 무효전력은 정답은 3.500 해설 전압과 전류의 위상체는 6분의 파이 라디안 즉, 30도이므로 무효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쌓인 세타로 100 곱하기 10 곱하기 쌓인 30도는 계산하면 500바가 된다. 11번 저항 배군매 부하에서 10kW의 전력이 소비되었다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정답은 1. 10 해설 전력은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이므로 전류는 루트 저항분의 전력 루트 100분의 10 곱하기 10의 3승은 계산하면 10암페어가 된다. 12번 자기인덕턴스 10밀리니에 코일에 50Hz 314V의 교류 전압을 가했을 때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는가? 정답은 4. 100 해설 유도 리액턴스는 2파이 곱하기 주파수 곱하기 자기인덕턴스로 2파이 곱하기 50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은 계산하면 3.145이 된다. 따라서 전류는 유도 리액턴스 분의 전압으로 3.14분의 314는 100암페어가 된다. 13번 회로에 흐르는 전류와 고리에 걸리는 전압에 대한 법칙은 정답은 3. 키르히 호프의 법칙 해설 키르히 호프의 법칙은 회로에 흐르는 전류와 고리에 걸리는 전압에 대해 서술한 법칙으로 정전기학과 전기력학과의 관계를 명확히 한 것이다. 14번 정전용량이 10마이크로페러신 콘덴서 2개를 병렬로 했을 때의 합성정전용량은 직렬로 했을 때의 합성정전용량보다 어떻게 되는가? 정답은 3. 4배로 늘어난다. 해설 병렬로 했을 때의 합성정전용량은 직렬로 했을 때의 합성정전용량보다 콘덴서 개수의 제곱으로 늘어난다. 15번 다음 중 상자성체는 어느 것인가? 1. 백금 2. 물 3. 철 4. 구리 정답은 1. 백금 해설 상자성체란 아무리 낮은 온도에서도 상자성인 것을 말하며 공기, 산소, 백금, 알루미늄 등이 속한다. 16번 R5는 저항 3개가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Y결선으로 환산하면 일상의 저항은 정답은 4. 3분의 1 R 해설 세 임피던스 값이 모두 같을 경우 델타 결선을 Y결선으로 변경하면 3분의 1로 되고 Y결선을 델타 결선으로 변경하면 3배가 된다. 17번 17번 I는 IM사인 WtA인 정연파 교류에서 Wt가 몇 도일 때 순식값과 실외값이 같게 되는가? 정답은 2. 45도 해설 Wt가 45도일 때 순식값과 실외값이 같다. 18번 출력 PkVA의 단상변압기 2대를 V결선 한대의 삼상출력은 정답은 3. Rout3 P 해설 V결선 한대의 출력은 Rout3 배가 되므로 삼상출력은 Rout3 PkVA가 된다. 19번 다음 중 자기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기작내에 있는 도체의 전류를 흘리면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을 기전력이라 한다. 2. 기전력의 단위는 Ampere ton을 사용한다. 3. 자기회로의 자기저항이 작은 경우는 누설 자속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4. 평행한 두 도체 사이에 전류가 동일한 방향으로 흐르면 흡인력이 작용한다. 정답은 1. 자기작내에 있는 도체의 전류를 흘리면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을 기전력이라 한다. 해설 자기작내에 있는 도체의 전류를 흘리면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을 전자력이라 한다. 기전력은 낮은 포텐셜에서 높은 포텐셜로 단위 전하를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필요한 일이다. 20번 단면적 5제곱센치미터 길이 1미터 비투자율 10의 3승인 환상 찰심에 300회의 광선을 감고 이것에 0.5A의 전류를 흐르게 한 경우 기자력은 정답은 3. 150A 해설 기자력은 광선의 감김 횟수 곱하기 전류 이므로 300 곱하기 0.5는 150A 단위 된다. 21번 단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 알파는 60도 일대 정류 전압은 단 전원측 실외 전압은 100V 이며 유도성 부하를 가지는 제어 정류 기이다. 정답은 1. 약 45V 해설 단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 유도성 부하를 가지는 정류 전압은 2루트 2 곱하기 전압 곱하기 코사인 알파로 각각 대입하여 계산하면 약 45V 된다. 22번 다음 변압기의 기약 효율은 정답은 2. 효율 액타는 출력 플러스 손실뿐에 출력 곱하기 100% 해설 발전기와 변압기의 기약 효율은 출력 플러스 손실뿐에 출력 곱하기 100% 전동기의 기약 효율은 입력 분의 입력 마이너스 손실 곱하기 100% 23번 23번 직육의 손실 중에서 부하의 변화에 따라서 현저하게 변하는 손실 정답은 4. 교육 부하 손 24번 인버터의 스위칭 주기가 1ms 이면 주파수는 몇 렛츠 인가 정답은 3000 해설 주파수는 주기분의 이름으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은 1000Hz가 된다. 25번 동기발전기의 권선을 분포권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정답은 2. 파형이 좋아진다. 해설 분포권의 특징 고조파 제거에 의한 파형 개선 누설 인덕턴스 자금 코일에서 발신이 고르게 되어 권선의 과열 방지 집중권에 비해 유도기 전력이 감소 26번 슬립이 일정한 경우 유도전 동기의 공급 전압이 1분의 1로 감소하면 토크는 처음에 비하여 어떻게 되는가 정답은 1 4분의 1배가 된다. 해설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27번 증유전동기에서 무부하가 되면 속도가 대단히 높아져서 위험하기 때문에 무부하 운전이나 벨트를 연결한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전동기는 정답은 3. 직권 전동기 28번 증유전동기의 회전방향을 바꾸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답은 4. 전류의 방향이나 계좌의 극성을 바꾼다. 해설 증유전동기의 회전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계좌 권선의 자속을 반대 방향으로 바꾸면 된다. 29번 다음 유도전 동기에서 슬립이 영이란 어느 것과 같은가 정답은 3. 유도전 동기가 동기속도로 회전한다. 30번 동기기의 전기자 권선법 중 단절권 과 분법권 을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정답은 2. 좋은 파형 을 얻기 위해서 31번 자극수 6. 파권 전기자 도체수 400의 직류 발전기를 600rpm의 회전속도로 무브하 운전할 때 기전력이 120V이다. 1. 극당 주자속 웨버는 정답은 1. 0.01 해설 유도기 전력은 2분의 극수 곱하기 도체수 곱하기 자속수 곱하기 60분의 회전수 이므로 각각 대입하여 개선하면 자속수는 0.01 해보가 된다. 32번 평행 2회선의 선로에서 단락 구정 회선을 선택하는 데 사용하는 개전기는 정답은 3. 선택 단락 개전기 33번 변압기의 여자 전류가 일그러지는 이유로 옳은 것은 정답은 4. 자기포화와 히스테리시스 현상 때문에 34번 동기기에서 전기자 전류가 기전력보다 90도만큼 위상이 앞설 때의 전기자 반작용은 정답은 2. 증자작용 해설 증자작용은 한 권선이 만드는 자속이 연구자석이나 다른 권선이 만든 자속의 세기를 크게 하는 작용으로 동기 발전기의 경우 전류가 기전력보다 90도 뒤지면 감자작용 90도 앞서면 증자작용을 한다. 35번 증유전동기의 전기자에 가해지는 단자전압을 변화하여 속도를 조정하는 제어법이 아닌 것은 1. 계좌제어 2. 일그너 방식 3. 워드레오나드 방식 4. 직병렬제어 정답은 1. 계좌제어 해설 증유전동기의 속도를 조정하는 제어법으로는 워드레오나드 방식 1그너 방식 티르시터 레오나드 방식 직병렬제어 방식 등이 있다. 36번 용량이 적은 전동기로 직류와 교류를 겸용할 수 있는 전동기는 정답은 4. 단성 직관 정류자 전동기 37번 슬립 슬립 7%인 유동 전동기의 2차동손이 0.7kW일 때 회전자 입력은 정답은 30 해설 회전자 입력은 슬립분의 2차동손으로 0.07분의 0.7은 10kW가 된다. 38번 다음중 인버터는 정답은 2. 직류를 교류로 변환한다. 39번 동기발전기에서 비돌극기의 출력이 최대가 되는 부하각은 정답은 4. 90도 40번 변액기의 1차 권 회수 60회 2차 권회수 240회 일 때 2차측의 전압이 100V 이면 1차 전압은 정답은 1. 25 해설 권수비는 2차 권회수 분의 1차 권회수 이므로 240분의 60은 4분의 1이 된다. 1차전압은 권수비 곱하기 2차전압 이므로 4분의 1 곱하기 100은 25V 가 된다. 41번 관을 시술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롭고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 곡률 반지름은 2종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정답은 1. 3. 해설 1종 가요전선관을 구부를 경우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할 것. 2종 가요전선관을 구부를 경우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할 것. 42번 다음 중 고압에 속하는 것은 정답은 4. 직류 1600V 해설 전압의 구분 저압 교류는 1kV 이하 직류는 1.5kV 이하인 것. 고압 교류는 1kV를 직류는 1.5kV를 초과하고 7kV 이하인 것. 특구압 7kV를 초과하는 것. 43번 합성수지관 공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합성수지관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2. 관외 지지점 간의 거리는 3m 이상으로 한다. 3.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습 장치를 한다. 4. 관 상호관 및 박스와는 관을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 이상으로 한다. 정답은 2.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3m 이상으로 한다. 해설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로 해야 한다. 44번 나전선 상호관 또는 나전선과 절연전선 접속 시 접속 부분의 전선의 세기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하는가 정답은 3. 80% 45번 다음 접지의 목적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 이상전압의 억제 2. 보호계 전기의 동작 확보 3. 감전 방지 4. 전료의 대지 전압 상승 정답은 4. 전료의 대지 전압 상승 해설 접지의 목적으로는 감전 및 화재 방지 기계기구의 보호 이상전압의 발생 방지 지력절리의 소멸로 인한 안전도 향상 등이 있다. 46번 금속덕트 공사에 있어서 금속덕트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의 합계는 덕트 내부 단면적의 몇 퍼센트 이하여야 하는가 정답은 1. 20% 47번 충전되어 있는 활선을 움직이거나 작업관 밖으로 밀어낼 때 사용되는 활선 장구는 정답은 1. 와이어통 48번 다음 중 전선의 슬리브 접속에 있어서 팬츠와 같이 사용되고 금속관 공사에서 로크너트를 조일 때 사용하는 공구는 정답은 3. 펌프 플라이어 49번 개전기가 설치된 위치에서 고장점까지의 임피던스에 비례하여 동작하는 보호개전기는 정답은 1. 거리개전기 50번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의 규격이 아닌 것은 1. 14 2. 20 3. 28 4. 42 정답은 2. 20 해설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의 규격으로는 14 16 22 28 36 42 mm 가 있다. 51번 합성수지관 공사에서 5개 등 온도차가 큰 장소에 노출백원을 할 때 사용하는 커플링은 정답은 4. 신축 커플링 3C 52 소구경의 동관을 잘 떠나는 데 세이는 솜공구로 강관용도 있는 공구는 정답은 2. 파이프커터 53 45 CD의 전광원으로부터 3m의 거리에서 그 방향과 직각인 면과 60도 기울어진 평면 2의 주도는 정답은 1. 5 6 해설 수평면의 주도는 거리의 제곱분의 전류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3의 제곱분의 45 곱하기 코사인 60도는 계산하면 2.5 럭스가 된다. 54번 옥내 분전반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각 층마다 하나 이상을 설치한 회로수가 6 이하인 경우 2개층을 담당할 수 있다. 2. 분전반에서 분기회로의 길이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3. 분전반에서 분기회로를 위한 배관의 상승 또는 하강이 용이한 곳을 설치한다. 4. 분전반에 넣는 금속재 한밑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접지를 하여야 한다. 정답은 2. 분전반에서 분기회로의 길이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해설 옥내 분전반에서 분기회로의 길이는 30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55번 다음 중 금속전선관의 부속품이 아닌 것은 1. 커플링 2. 록넛 3. 노말 밴드 4. 앵글 커넥터 정답은 4. 앵글 커넥터 해설 앵글 커넥터는 가요전선관 접속에 사용된다. 56번 옥내 배선 공사 중 금속관 공사에 사용되는 공구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전선관의 굽힘 작업에 사용되는 공구는 토치램프나 스프링 밴더를 사용한다. 2. 아웃렛 박스의 천공작업에 사용되는 공구는 노가우 펀치를 사용한다. 3. 전선관을 절단하는 공구에는 쇠톱 또는 파이프 커트를 사용한다. 4. 전선관의 나사를 내민 작업에 오스터를 사용한다. 정답은 1. 전선관의 굽힘 작업에 사용되는 공구는 토치램프나 스프링 밴더를 사용한다. 해설 토치램프는 합성 수치관을 구부리는데 사용하고 밴더는 금속관을 구부리는데 사용한다. 57번 다음 중 교류 차단기에 속하지 않은 것은 1. OCD 2. ABB 3. HSCB 4. V12 정답은 3. HSCB 해설 교류 차단기로는 OCD ABB GCD VCD MBB 등이 있다. 58번 가공 배전선로 시설에는 전선을 지지하고 각종 기기를 설치하기 위한 지지물이 필요하다. 이 지지물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정답은 4. 철끈 콘크리트 주 59번 특구와 가공 전선로의 완금 접지 시 접지선은 어느 곳에 연결하는가 정답은 2. 중성선 60번 저압군의 가공인입선으로 DV전선 사용 시 전선의 길이가 15m 이하인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최소 굴기는 몇 mm 이상인가? 정답은 1. 2.0mm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